자, 궁산 떠난 남편. 이 골목이 싫다는 아내가 훨씬 많습니다, 여덟 분이나. 아니, 최용림 씨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잖아요. 저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. 남자인데. 저는 사실 남자인데 내가 돈 없으면 빌려서라도 쓰는 스타일이에요. 그렇죠, 그리고 아빠가 다 쓰는 모습만 보셨고. 그러니까요, 저는 정말 돈을 빌려서라도 써야 되는 성격이라서 궁산 떠난 거 자체도 싫고. 아, 최용림이가 저렇게 이렇게 없어 보이지 이런 느낌 받는 것도 싫고. 그런데 되게 싫은데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힘들다. 내가 정말 돈이 필요할 때 궁산을 안 떨고 막 살았던 거 화려했었는데. 내가 그 시기에 궁산을 떨었으면. 내가 정말 어려운 시기에 남한테 손 안 내밀고 비굴하지 않았을 때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야. 그게 요즘 드는 생각. 요즘 나이 들어서 그게 너무너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형님이 난 지금 형님 모습은 너무너무 싫어, 진짜. 지금 모습은. 그런데 형님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셨잖아. 그럼 궁산을 안 떨어야지. 그런데 지금의 형님은 참 나는 싫어. 아니, 난 지금 형님은 싫어. 그런데 젊었을 때는. 그런데 젊었을 때 아껴 쓰는 게 저는 지금에 와서 내 나이가 되니까 왜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길거리에 돈을 뿌리고 다녔는지 그게 되게 후회스러워서. 지금 이쪽은 흥청망청 쓰자는 게 아니라 너무 아끼고 너무 지나친 거에 조금 다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야구 팬, 김봉현 선생님 너무나 팬이었고. 너무 잘 알죠. 김봉현 선생님이 절약하고 아껴 쓰는 거는 금수저를 떠나서 굉장히 유명한 집이었는데. 12남매. 그러니까요. 생계를 다 책임지고. 1남매. 11남매. 네. 동생들 다. 탁기다. 탁기다. 그게 이제 채화되신 거예요. 공상이 아니라. 그리고 그 무렵은 누구나 다 가난했잖아요. 화장지 대신에 신문 잘라서 어지간히 살던 집에서 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. 그런데 그게 변함이 없다는 거죠.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정말 연봉킹뿐만 아니라 거기서 또 성공적으로 야구선수 중에서 대학교수 가기 힘듭니다. 얼마 전에 제가 임종을 앞두신 분들만 인터뷰한 어떤 의사 선생님의 글을 봤거든요. 다 물어봤대요. 돌아가시는 게 뻔하신데 제일 아까운 아쉬운 점이 뭔가요? 그랬더니 내가 너무 궁상 떨었다고. 내가 너무 나를 위해서 쓴 게 없다고. 선생님은 마땅히 노리실 자격과 관리가 있으신 분이에요. 이제.